빠고 제발 제발 열린몬이야 선수노릇을 하는 토스트 기계를 통해 친구들을 상대로 즐겨보세요 당신의 팀이 골대에 공을 넣어 상대팀보다 5점을 먼저 획득하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모든 선수는 토스트 기계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플레이하냐고 오늘 하루는 달린 버튼 중 하나를 잠깐 눌렀다가 놓으면 짜잔 우와 대박 내가 말했잖아 우와 뭐야 컨트롤 장난 아닌데 주제에 또 토스터기 종류가 있네 기가 막히는구만 두뇌파로 가야겠다 카샤 프롤린스키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덤며 새끼야 팀을 선택하세요 내가 빨강 제가 파랑으로 가겠습니다 AI도 추가할 수 있네 팀전이 가능한가 보네 4명까지 할 수 있네 이 게임 일단 둘이서 해보자 웹은 네가 골라 조금 스트릿 길거리 농구마냥 브래딩턴 광장으로 갑시다 브래딩턴 광장으로 갑시다 아니 토스터기로 공놀이하는데 너무 진지해 모든게 모든게 진지해 가보자고 빵도 넣어주네 뭐 어떻게 해요 야 오 어 야 안 돼 이거 토스터기를 다시 주워야되네 하아 아 안 돼 잠시만 개어대운데 하아 형 왜이렇게 잘해 아 왜이렇게 잘해 하아 이씨대로 너 토스터기 다 탄다 하하하하 나 너무 꽁 누르고 있었다 오오 이 자식이 이 이 아 안 돼 열렸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아 나 빵하나 어디갔어 하아 막기 하아 가라 어 됐다 가라 어 안 돼 하아 리플레이까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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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골 때리네 뭐하는거야 오 얼음맵이야 뿜음 아 아 지금 아 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 바람이 미끄러 지금 니 돈 내꺼 하하하하 뭐야 뭐야 아우 가지 마세요 들어가 아 까비 야 안 돼 그렇지 나이씨 대에 실력이 아니라 돼들로 슬로움 머션 우으으으으어어어 틱 퉁 퉁 아 안돼~~ 꼬리 뭔데 이렇게 박진감이 쩔지 이거 háik 퉁 UAI 이 또 뭐야 이거 뿅 아아 x2 아니 x4 선생님 에어어 에어어 어 어 어어어 지금 아 아 아 나 너무 당해버렸네 오케 막아 잘했어 어 강도를 정할 수 있네 최대한의 강도로 아 오케 아 이런 재길 아 안돼 어 어어어 야 미친 너 왜 잘하는데 아 아 뭐하는 짓이야 나 표어 불꽃슛 표어어 어하 아 이 미친 안 안된다 아 아악 어 다 날라갔다 막아아아앜 압도적 승리 지금 좋아 오 방금 뭐야 우와 GET 코드셀 두 번 튕겼네 아 식방이 없는데 식방이 없는데요?! 저기요! 어 안되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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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수가 없어 높아가지고 그렇지 지금 저 위쪽에 저거 뭐야 토스트기 불 나는데요? 괜찮은건가? 뿜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야! 아 안돼! 이씨이 들어가! 크로셰!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맞으라는거야 하하 버너스 승리 왜이렇게 어렵지? 재밌다. 이기니까 재밌네 하하하하 아 아 이런 아 못했죠? 뿌웅 막았죠? 뿌웅 하하하하 뭔가 실질적인 슛은 없어 하하하하 와 잘한다 우리 매드웨터 지금 아 아 뭐야 귀여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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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걸 안하기가 더 어려운데 이거 하하하하 지금!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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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돼 아아 일어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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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선! 나이스한! 지금! 하하하하 이거 마이크도 들어가는건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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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해? 저리 가!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! 아 까비! 아 제발 제발 야아 아이고 야 고장났어 점프해 대박 내가 점프해서 피했는데 얘 죽었어 죽으니까 내가 이겼다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이 게임 그렇지 안된다 나이스 아 우와 우와 야 이 똥캠 주제에 맵 디자인도 다양해 그니까 지금 아 한 번 더 막기 어 발판 빠진다 아이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선생님 나이스 아 아 아니 이거 왜 소리도 같이 녹음되냐고 이거 그냥 내가 똑같이 얘기하는건데 어 그지 어 맞지 나 순간 방금 방금 게임해서 나온 소린 줄 알았는데 오오오 문 열린다 퐋 잘 막았지 빵 너무 태우면 안되는데 나이스 아 아 우아 모르이 흫 아 나 그전에 형이 다시 한번 소리 지른거 한걸 알고 있었는데 전반 꺼든 너무 똑같았어 너무 똑같아가지고 AI 넣고 해보자 이거 좀 이쁜 것 같아 프랭크 그러면 난 에드워드 펜 히닐 턴으로 간다 이름이 멋있어 이건 내가 레드팀 할게 좋아 제가 블루팀입니다 여러분 도스터볼 아레나 정식 경기장 열기가 대단하군요 뾱삑 뭐야 AI 이름들 뾱삑이야 오케이 가보자 바스티온 가자 삑 내가 성공이군 아 도 체감! 칸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네 오케이 야 막아봐 아니 AI 빡대가리야 야! 오케이 잘한다 야 아잇 어 엉엉엉 너 토스트기 내꺼 너 하지마 오오오오 야 미쳤나봐 나이스 뭐야 어떻게 들어간거야 점프? 아아 identifies 흐헣핳하하하..! 여기 우리 삑이가 아주 그냥 열정이 가득하구만 열정이 우웅 edarroz 자 어 우리 삑 삑 FS 소ıldому 준 Guidance 소 striper 소 acids 소VEN 소린 소료 에스시이이이이... 아 저 삐 개 못설모 체감! 막아 아 야 이씨 잘 막는데 아 뜨거! 아 뜨거! 살려줘! 야야야 뭐야 지고 가자야! 안돼! 나 한번만 더 더 죽어! 나 한번만 더 더 더 죽는다고! 너어어어어! 아하... 아... 더워... 뭐야 뒤에 큐브있어 뭐야? 포탈 그 큐브네 포탈 생기나 봐 어? 오! 대박! 그렇지! 마가피! 어! 삑이 잘한다! 삑! 에피웅! 나이스! 아아! 이 씨! 야! 이거 AI 뭐? 진짜 잘하는데? 뭐야 공이 두개인가 봐 뭐야 공이 두개야? 정면! 빠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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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제발! 제발! 어 열린몬이야 아 두개가 동시에 들어갔어도 심지어 빡치게 지금 아 뭐하냐 아 나 알아버렸어 우리 삑이 오 삑이 삑이 터지네 삑이 삑이 잘한다 삑이 우리 삑이 오 그렇지 삑이 잘한다 야! 삑아 제발 가만히 있어 우리 앞에서 그리지마 좀 아 진짜 삑아 제발 아니 아 뭐하냐 왜 우리 공을 막아 아니야! 삑아 제발 삑이가 공을 다 집어넣네 삑아 삑아 우리 옴니 캐리 와 5대1이라니 삑 신났다 지금 그러게 왜 쟤 혼자만 저러고 있냐 흐하하하 순맵 해보자 빨강사기인거 같기도하고 이제 삑에 실력을 보여줄때가 왔다 자 전국 각지에서 보여주신 원주민여러분들 지금 막아 오 잘한다 삑 이 새끼가 내 식빵까지 가져갔나? 아니 뭐하는거야 삑아 제발 아니 너 할줄 알게되... 아니 삑아 진짜 너 미친놈이냐? 아우씨 너가 방어를 전담해서 해 아니 삑이가 자꾸 저 빵을 우리 쪽 공이 못 빠져나가게 계속 했네 야 아 제발 촛따비로 박는게 어딨어요 삑아 제발 지금 아이 야 개새끼 아 뭐야 갑자기 날아갔어 그렇지 상대편 가서 삑아 그래 거기서 같이 막아 야야 다같이 막아 여기서 뭐하는겨 안 돼 안 돼 지금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오 안되는데 되는데 잘 되죠 잘 되죠 야이씨 지금 딱 각도 맞춰서 그렇지 대박 뭐니 지능플레이 미쳤다 iana 아ιά 삑아 왜그래 됐어 그럴 어... 아이고! 아 야! 아 야! 니가! 아 왜? 아니 쟤 우리 팀인 것 같은데? 아니 쟤 우리 팀인 것 같은데? 볼 테이크 없네 진짜 예술인데? 어? 무한 토스트? 무한 토스트? 아... 우와 우와! 뭐뭐야 이거! 무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아 이거 뚫리긴 해? 어 야 내가 꼴대를 들어갈 수 있네 이이여 와 그 틈을 비집고 야 이거 모두 재밌다 재밌네 야 근데 인공지능 빼자 오케이 난 너무 화나 젖꼭지 가리개 어? 레니로 간다. 오케이. 일본 사람으로 간다. 일본 토스트. 내가 파란팀으로 간다. 어, 오케이. 파란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좋은 마인드구먼. 104장으로 갈까요? 좋아요. 우와. 아, 이 맵을 너무 공들여서 만들었는데? 그니까. 저 꼭지 가리게 출동! 아, 안 된다. 좋았다. 뿁. 아니! 아니! 안되, 안되. 아니, 아악! 어, 됐다. 뿁.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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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. 그렇지! 하하하하, 씨. 겁나 가만히 있었는데, 하하하하. 헤터가 다 넣었네. 오, 뭐야. 자라졌다. 어, 뭐야, 귀여워. 오. 야!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! 배턴 자른다! 지금! 아고고고고고! 아이고! 안돼 야! 그렇지! 도와줘 AI 그렇지! 답답해 어? 어? 피카츄면 뭐야 뭐야? 2D다! 안 돼! 그렇지! 일단 내줘 아! 큰일났다! 가자! 안 돼! 이.. 이각도 어디? 아 가비 오! 오! 피했다! 무서워! 야! 아! 그렇지! 죽으면 안 돼! 야! 이건 이제 공이 문제인거야! 나이스! 내가 봤을땐 이거 꼴넣는거보다 이거 피하는거 먼저 생각해야 돼 여기있으면 안들어가거든요 그럼 나도 너訴 어엇! 그렇지! 안 그렇지! 야! 나이스! 들어갓! 내가 조금도 열었기 때문에 cả거 오오오오 어어어어어어 나왜케 살았너 아니 미친 어 막았다 아 앗 앗 앗 앗 앗 앗 탁탁탁탁 그냥 죽어! 가X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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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.저우 이겼네 지금이지! 맞기! 난 토스 따위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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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까비! 야! 으음... 기모티 와, 막기 안돼 아 이거야 아이스바라시 막았죠 아 아이씨 내가 내 꼴을 막아먹는 건가 안된다 안된다 된다 잘된다 야 막았다 아 저 미친 토스트들 가자 아 졌어 비울 수 없나요? 과리 파란 팀도 이길 수 있다 파란 팀도 이길 수 있다 자 잘 즐겨봤고요 이 정도면은 할 만한 거 다 해본 것 같다 아니 처음에는 되게 그냥 병맞게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할수록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네 모드도 다양해서 재밌고 토스터 볼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